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는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감염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내려 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